요즘 한창 필요로 하는 버스 드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버스 드릴이며 또 유일하게 권총용 타입 버스 드릴입니다. 구성품은 21mm 콤비스파나 12mm 콤비스파나 보조 손잡이 6mm LNC가 있습니다. 원래 카바는 이렇게 구석이 되어 있지만 버스 드릴 날은 일본 스타 M에서 만든 스토파 있는 제품이며 깊이 조절할 수 있는 버스 드릴 날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제입니다. 깊이 조절을 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토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깊이 조절을 볼트에 잠가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스토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끼워서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 조라는 게 있습니다. 꼭 끼웠을 때 볼트를 먼저 끼우고 이렇게 끼워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날이 안들고 교차를 해야 될 때 이 조가 분리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리하고 난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를 여기에 살짝 끼워주시면 이렇게 쉽게 잘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문의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드시 옆에 일자 드라이버를 살짝 끼워주시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참고를 해주시고 자, 조거를 하삭 끼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꼭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참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회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보조 손잡이를 창작해서 사용하시기 바라며 참나무는 아니지만 이 나무도 워낙 강한 나무라서 약간의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